안녕하세요. AP투자인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퓨처캠이고요. 주목허드는 2020-1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4일 오후 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퓨처캠. 오늘 또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지난번에 이때, 거의 뭐 지난달 말에, 지난달 말에 이때 촬영을 해가지고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와줬네요. 잘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윗구리까지 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겠고 누군가 물량을 확 던졌다가 또 잡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약간의 매집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21선 이상으로 완전히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이 밑으로 이동평기선을 깔고서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삼각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수렴이 되어가고 있던 이런 추세에서 이제 상방으로 좀 틀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어제 저 캔들이 이걸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원자력연구소 쪽에서 암진단용 방사성 동의원소 대량생산체계 구축 그래서 이 암진단용 의료용 방사성 동의원소인 지르콘유89 요거 두 종을 동시에 대량생산하는 자동화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방사성 진단의약품으로 해가지고 알자뷰랑 피디뷰 이렇게 두 대부분이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연구소가 이번에 개발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을 지난달에 마쳤고 생산 자동화장치는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퓨처캠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캠이랑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겠다. 암 진단용 방사성 동의원소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성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렇게 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저 뉴스와 함께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어제 좀 많이 매도로 나오고 했는데 기간도 마찬가지고 양매도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프로그램 오늘 매수로 잡히고 있고 외국 창구도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쪽이 조금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21선까지 완전히 올라섰고 그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꺾어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추세를 돌리고서 위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8,000원 라인까지도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벌써 17,000원이죠. 이제 이때 이때가 이제 그 아두카노맙 그 아두카노맙과 관련되어가지고 이제 알자뷰 그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인 알자뷰를 하고 있는 이 퓨처캠이 이제 알츠하이머 결국엔 이 치매죠. 그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노맙이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아졌다가 결국엔 그냥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좀 매물대가 약간 형성이 된 부분이 있겠는데 여기를 조금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어제 어느 정도 일부 매물대를 약간은 좀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약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거량 붙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좀 올라가기 쉽게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만 잘 회복을 한다. 이 17,500원까지의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이제 잘 좀 소화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세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동평교선들도 많이 많이 이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121선까지 넘겨주게 되면서 밑에 있는 이동평교선들 다 끌어서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조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좀 빠르게 이 18,200원 이 구간까지 좀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19,300원, 2만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기적으로 그래서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고 지금 이 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완전히 20주선 위로 올라선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뭐 추세를 틀었다. 주봉상으로도 추세를 틀었고 이렇게 대게 되면은 주봉상 추세를 튼다. 이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오랫동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추세적으로도 이제 위로 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월봉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왔어요. 대략적으로 14,800원 부근인데 대략적으로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다. 일단 10월선 10월선에 약간 부딪히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금방 올리면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선 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조금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봉상으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추세를 틀었어요. 추세를 틀었기 때문에 추세 한번 바꾸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다시 살리면서 살면서 갈 수가 있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퓨처캠 굉장히 현재 흐름 좋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구간 안에서 좀 매물대를 먼저 소화하는 게 먼저긴 한데 어쨌거나 현재 추세적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또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처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장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매일 아침마다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든가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런 예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2전고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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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